야 이거는 내가 더빙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거는 이 성우 더빙으로 봐야된다 어서오세요 이거 이거 지금 그나마 방어 방태료리 이동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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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해치울 거다 어 저건 선택지인가 보네 저걸 열 건지 따를 건지 뭐지? 오늘따라 뭐하냐 총싸움 땅땅 얘 왜 안 죽어? 땅 뭐야 좀 이상했는데 흐흐흐 흐흐흐 오우 깜짝쓰 욕봄 훗 욕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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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로 간다 카이 앞장서 잠겼습니다 이거 산탄총이었는데 같이 안맞았습니까? 벨트 벨트 띵동 biru 네 넵 알겠습니다 대사님! 아 대사님 여보세요? 제 말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칼 게리카사입니다 스테이씨... 스테이씨 데이비드슨이에요 제 말대로만 하면 안전할 겁니다 대사님 카드키를 들고 문으로 가십시오 아 이거 재밌다 네 카드키를 챙겼어요 다음은요 목도에 남자가 모여요 들으킬거에요 우측입니다 목도 끝에 서류 보관함이 있습니다 문 옆에 카트가 있습니다 숨으십시오 어디로 갔지? 육대는 어디 있나? 기둥으로 부살자 저 새끼 이거 어떻게 되겠단 거짓말 봐 육대는 여기 있어 빨리 말해 나 단지 기자일 뿐이에요 아니 나 몰라 나는 모른다고 이놈한테 묻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팔을 트리다니 이놈들 땅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발 가고 있어요 이놈들 나란 피바다로만 맞춰줄게요 에? 에? 쪽itted 악 몽美 브라 확인 도인 아니 왜 아니 왜 대사는 대사 죽은거는 놔두고 이놈들 나란 피바다로 만들어줄거야 에? 나는 정말 몰라요 몰라요! 탈트! 빨리! 실망 없는 놈!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책상 반대편으로 빨리! 피워하는 사람이야! 아 여기서 꼭 죽네? 쓰읍... 어허... 여기서 절로 못 가나? 잠깐만요! 제발! 될까요? 이놈들 나란 피바다로 만들어줄게! 에잇! 날... 정말 몰라요! 실망 없는 놈! 지신 뒤에 숨으세요! 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탈트! 빨리! 이놈들이 눈치챌꺼에요! 야빗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에잇! 이놈들 나란 피바다로 만들어줄게! 에잇! 난... 정말 몰라요! 책상 반대편으로 빨리! 쓸모없는 놈!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안으로! 됐어! 문으로 가세요! 문으로 가세요! 복도를 통과하십시오! 모투미로 안전합니다! 씁니다! 문으로 가십시오! 문으로 가십시오! 지단씨 지금요! 이럴수가... 바다... 지단씨... 지단씨... 아아악! 스테이씨! 그냥 내보내둬요! 조용히 하세요! 빨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조금만요 스테이씨! 거의 다 왔습니다! 갔습니다! 간막이로 빨리! 다음 간막이로 가세요! 다음 간막이로 가세요! 그 다음 간막이로... 네... 용질이 눈치챌거에요... 야 어딨냐? 어! 야! 걸리갔다! 어 안걸렸네... 저... 저 어디로 가야되는데... 다음 간막이로! 빨리! 안걸렸네... 반대쪽! 알겠어요... 화이트 보도로 가세요! 아... 저기 출구를 맡고 있습니다! 주의를 끌어야되요! 어떡하냐? 아... 저기 출구면은... 프린터로 가세요! 간막이로 가세요! 병 옆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거기 숨으세요. 이제 켜십시오! 가세요! 빨리! 출발하러 가십시오! 뛰어요! 티끈이! 우윽! 흐윽! 다행히! 헉! 아, 야!! 주차장에서 직겸한다! 예! 선포대원! 대서관이 한락됐다! 해병대가 대사관 저택에 집결지를 설정하는 중이다 SAS 프라이스대위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알겠다 대위 해병대도 엄호하겠다 가엘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아디르 슬라만을 출시해 라자 계획은? 저택 남쪽에서 해병대와 합류한다 저택은 어딥니까? 가까워요 길 건너면 금방 빨리 가자 가엘 문 열어 에? 네 제 뒤에서 욕을 못추게 뭐로케 총알을 낭비하십니깨? 우우 뭐가 더 좋은가 이거 에코스리원 이동해도 좋다 라자 이동한다 룩 크겠다 도망쳐 여긴 위험해 어디 서든이 비빕니까 요것을 뭐 보십니까 우와 우와 아니 가정집 하하하 하하하 아니 가정집 유리창이 방탄인줄 아 선여의 위험해 감사합니다 피씨입니다 이거면 될꺼다 철저히 감시해 내리러 오지 난 떠날거지만 곧 다시 보게 될거요 멈춰 여기는 제로6 당장 공중기온이 필요하다 안된다 제로6 헬기를 또 이룰순 없다 모든 해봐 케이터 사방이 알카 타랐잖아 드론이 있긴 한데 연료가 부족해 올해는 못갈거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합니다 오 나 그거 나 이거할래 비켜있자 이치가 소상한게 있습니다 즉각 보고하라 전방에 카페 나 죽은거야? 이거 뭐야 이거 파란하냐 90미리냐 파란하죠 이거 초진경으로 카페를 확대해 전방 카페를 출시해 열두시방향 카페 권장한 체격의 남성 다수 비무장이다 벌판을 출시하라 둘 더 있다 둘 더 있다 둘 더 있다 하라? 정찰병이다 이쪽을 본다 좋지 않다 추적해 추적 중 뭔가 확인한 것 같은데 모착 둘 더 있다 물러나는 것 같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신원이상 추가확인 이쪽을 살피고 있다 전투원이구나 늑대를 찾는거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 뭘 보고 얘기하는거 너네 얘네보고 얘기하는거야? 잠깐 비둘기가 날아간다 평화로워 보인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묵을 유지하겠습니다 뭐 조명탄을 주둔가 아 요거 아 진짜 조명탄 간다 호호 쏘기 조선 치 Val 너무 raz 이것 침 lieutenant 스킨 빨리 빨리 빨리! 오우우우우우! 김기물이 감사합니다. 오 얘들이 너무 가까이 왔는데요 게임에 집중해 주세요 게임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오 10시 방향으로 움직인다 알겠다 이 새끼들 어디 갔지? 놈들이 움직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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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옥씨 뺑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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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ua 야 너네 언제 올라왔어 어쩐지 아프더라 등이 따ק떤깜하더라 오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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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우리편이네 우리편이었어 우리편 우리편이다 어딨어, 어딨어 왔어 역시 난 란보 오 뭐야 왜이렇게 오 좋은게 많아 유탄 음 살 버리고 어디갔지 널 보기가 아닌가봐 올라가라구요 오오오 아 요요요요요요 요 ㅎㅎㅎㅎ 하핰 아 요요요요요여 ỗizh 아! 으으에에에에에에에 상황 종료 다 올거다 이거 좋다 이건 좋은데 ㅎㅎㅎ 너네들 너네들 엉? 어호호호호호호호호 shaped Mom twice 몇 일확인 처넝 발견 폭태될지도 이쪽으로 온다. 노장했나? 안 보인다. 지나갔네. 이성구. 오디오디오디오디. 저저저저저저. contact. 아아아아! 다있어. Jar insight. 만들어. 하- 후후후후 acoustic 어 три개 있다고요? 으유 아우 왜 못맞춰요 아 왜 못맞춰요 아니라고요? 으으으으으우 흠흐흫 정확히 있어 정확히 있어 정확히 있어 으으으으으우 으으으으으으으으 sell try 잘짜 복귤 어 어디 x4 요요요요? Well 어디 어디 누APH 오우 전기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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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십니까? 같이 가요! 어디 가는데? 오우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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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좌직 좌측좌직 아우! 아우! 스타러스! 뇌! 뇌! 이리 와 빨리 와 어딜 열어라 여길 열어라고? 거길 열어라고? 여기여기여 벽 위로 올려줘 내가 안에서 열게 조심해 조심해 죽지마 오 아 야 너 너무 적처럼 생겼어 우지 우지 한번 들어볼까 우지 아따 소리 경망스러운거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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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하는건데 여기 뭐있어? 여기 뭐잇냐? 뭘 하고 있었던거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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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아 징그럽다 야야야야야야 조심해 오 오 저택으로 돌아간다 오 오 오 조 오 오 오 아 이거 도로케 안맞네 이거 아 이거 도로케 안맞네 이거 아니.. 전작이냐, 당장 김치에서 대기가 힝흑흫흫흫흫.. 미안합니다 아 놀랬잖아요.. 어휴 시끄러워 늑대를 찾으십시오 늑대를 찾으러 가자 안되겠다 여기서 계속 있어봤자 아 아파요 서두르긴 사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될립니다 됐어 도와있다 은신처에 숨어있을거야 브라보팀이 집집마다 수색할거고 우리도 도울거다 놈들이 산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타리갈 마우트 죽음의 길이지 러시아군이 침공할 때 여길 폭격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죽였어 교차로에 마을이 있을거야 하디르와 부대원이 먼저 가서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거야 알렉스와 난 나중에 합류한 다음 기습을 준비하겠다 늑대를 거기서 잡는다 아래가 고속도로다 하디르가 병력을 매복시켜놨어 오랜 러시아군에게 쉬운 사냥감이지 그래 맞아 바르코프의 군대가 사냥을 시작할거고 동제력을 되찾으려 하겠지 대기해 서둘러 늑대를 끝 다시 잡아야돼 시가전이네 시가전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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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도 알았어 되자 하디르가 고지대를 확보해놨어 아버지는 하디르를 샤바리라 불렀지 작은사자 아버지는 어찌 되셨어? 전투에서 돌아가셨어 고와톨가다랄 하사앗민 잘 감시해 알렉스 이리로 하디르가 기다린다 있는대로 가져오라고 했어 센스 근데 센스 있었다 근데 번역 센스가 있었네 알렉스 이리와 338 라프와 600미터 접도 한방이지 우와 내가 직접 만들었지 우와 받아 나 주는거야? 고맙다 하디르 목숨걸고 동생을 지켜줘 하라도 널 지켜줄테니까 그래 조준해보자 전장을 봐 알렉스 우린 이제 형제 잘해보자고 엎드려서 쏘면 안정적일거야 아 여기서요? 조준경을 봐 영잠을 잡아보자 도로 옆에 빛나는게 있는지 살펴봐 멋진다 이제 배율 조정해 라저 파라 대장님 딱딱하군 알리 합류해 알았어 대장 따라가면 도로 근처에 아군이 보일거야 아 확인했다 공격을 시작하면 우릴 지원할거야 라저 버스 옆에 표적을 놔줘 하하 티끈하군 든든하군 와 와 수직 눈금으로 거리를 맞춰 눈금 하나당 200미터다 도로 조심해 곧 사격한다 목표는 400미터 밖이다 두 눈금 위를 조준해 물통 두 눈금 위를 조준해 알았다 두 눈금 바람 때문에 탄이 빗나갈거야 이렇게 하라고? 깃발로 방향을 가늠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쏴 빗나갔다 와 이거 어렵다 너무 신경쓰지마 알렉스 두.. 두 눈금 위를 두 눈금 위를 왼쪽으로 한눈금 조정해 흐흫 뭐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라고요? 바람이 저쪽으로 부른데요? 이렇게 될까요? 아아 와아 아아 바람이 완전 좋아하는군 하디르는 당신 극성 팬이야 거리를 바꿔서 다른 목표를 노려보자 더 멀리 파란집에 있다 보여? 파란집 포착했다 아이스박스 위에 과일이 있다 거리 600미터 준비됐으면 쏴 오른쪽 조금 위 너무 낮아 거리는 600미터야 와아 아 더 높으니까 탄도가 와아 예 들어가세요 명중 하하하하 과일 죽이는 솜씨가 뛰어나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디서 들어 봤는데 한 눈 팔지 말고 다들 집중해 준비가 끝났군 주변을 잘 봐 깃발로 바람 방향을 지형지물로 지형지물로 거리를 알 수 있어 알겠다 좋아 고속도로에 적이 나타나는지 주시해 곧 나타날거야 바람뿐이구나 와아 오일 펌프가 어디야 물펌프가 어디야 그냥 들게다 아이고 계속 감시해 곧 알카탈라가 올거야 년적 오오오온다 자 한 대 동쪽에서 온다 알겠다 사격금지 차량발견 우측이다. 드디어 등장하셨나. 정찰병이다. 사격금지. 아직이야. 떨려. 여기 올라오겠구만. 쪼라고? 쏘라고? 휴후우. 하드르가 늑대의 병력을 잡으려고 함정을 설치하고 있어. 알렉스, 드럭에 폭탄 설치하는 걸 엄호해. 늑대한테 가스가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땐... 현역 제대... 현역 제대를 했어도 이런 건 안 만져봤거든요. 훗흫흐... 음... 스파 하고 싶어요? 스파하시면... 스파하시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좋아. 숨어서 대기해. 늑대의 병력이 지나가려면 트럭을 치워야 할 거다. 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터뜨려. 대장! 동쪽에 저 코송대야! 드디어 왔군. 최선을 다했어. 알렉스, 늑대의 부하들이 왔다. 도로 무치기야. 알카탈라 차량 셋! 알겠다. 충분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쏘까? 아니, 더 기다려. 여기 다 오면서 와야지. 여기요. 여기요. 아, 여기 가깝구나. 기어가지마 어? 이 자식이 어? 이 자식 이 자식 내 총을 아까 와아.. 보셨습니까? 야잇! 예쓰 좋았어 명중이다! 아 너무 잘하구요 늑대가 지원글를 보냈다! 한글 더빙보다 부은 음성이 낫지 않냐구요? 이거는 너무 잘했어 한글 더빙이 너무 완벽해 아니 너무 어려워요 나도 노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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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CS 고고고고고고고 아 어휴, 어디서 자꾸 오는거야? 여기! 위에 있었구나 네? 폭력할 때 불빛을 찾아 알겠습니다 이동한다! 어디있지? 불빛 저있다 더럽게 안죽네 확인 어디야 저있다 확인했다 맞격법 클리어 자폭 트럭이다 왼쪽 왼쪽 트럭을 막아 앨릭스 이거 어떻게 막아요 트럭을 공격해 빨리 운전병 겨냥해 운전병을 겨냥하라고 하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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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을 나한테만 줬잖아 넘들이 길을 확보하는걸 보니 늑대가 오는게 확실해 간이 폭탄 설치해 알렉스 하드리와 난 역을 시키게 동쪽 반공호에서 보급해 흐흐흐흐 아아 보급보급받으러 왔습니다 자 보급보급 보급보급 어 이거 뭐야 비존 이게 좋은거인가? 이거 뭐 다 모든 게임이 다 주인공한테 시키지 뭐 주인공 놀면 뭐해 이걸 들고 가는게 날까? 이걸 들고 가는게 날까? 빨래 빨래 앤 비전 빨래 웃어버렸어 아 이거 들고 갈까? 이거 들고 가겠다 알렉스 총 잘 가지고 있어 멀리서 쏴야 하니까 흐흫 넘들이 길을 확보하는걸 보니 늑대가 오는게 확실해 격발 버튼을 격발하라고 거기서 격발 버튼을 누르면 난 저거 누르면 어디 딴 데가 폭발하는 줄 알았잖아 아아 가자 알렉스 총 잘 가지고 있어 멀리서 쏴야 하니까 멀리서 쏴야 된데 총 잘 가지고 있으래 아 그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저 정도 거리라면 하드리에 총을 쏴야 돼 폭탄동 없나 하드리 너무 멀어서는 안돼 놈들이 충분히 다가오면 터뜨려 거리 잘 봐 멀리서 쏴야 돼 거기 어떻게 올라가야 워 프라이스 대위가 기다리고 있어 알렉스 어서요 여기는 에코스리온 말하라 아 아아 아파라 어 저격수다 러시아군도 쫓고 있어 자세 낮춰 발각때면 안돼 카피 이동한다 보석도로쪽이다 엏 헤에에 한방에? 으? 뭐가 지금인데 아 기다려봐 으... 웃어 죽겠다 이쪽이.. 이쪽인거 같은데? 어차피 있다 찾았다 알견했다 바람이 바뀌었어 바람이 바뀌었어 어디갔어? 있다 놈이 이동한다 뜨거지 놈이 이동한다 아우 맞.. 이거 어떻게 맞춰야돼 여기 있다 나이스 잘했어 알렉스 알카탈라가 전해를 재정비중이야 이번엔 놈일지도 ㅋㅋㅋㅋ 저기... 뭐야 무슨 상황이야 이건 쉬는거 봐 이거 뭐야 우리팀이야? ㅋㅋㅋ 으어어어어 ㅠㅠ ㅋㅋ 아르코프의 군대가 올꺼야 가라! 연막이야! 왼쪽의 연막! 이거 어떡해 워어어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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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가세요 으 으어 이벌라 으 으 으 음 음 으 으 으 으 1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뒤로 가고 왔어 뭐야 오오 흐어 으어얌 오우 야, 너 혼자 와 쟤 혼자 방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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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이 지었다 아니 저기만 자기만 치면 어떡하려 이 모든 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선 바라한테 스토리만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